부활주일은 신약의 교회에 탄생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성하신 순간이 바로 이 십자와 부활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탄보다도 훨씬 의미있게 지켜야 될 날이 부활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활절날 우리 계란을 받고 나면 이따 우리 여전도에서 계란을 나눠줄 거예요 예쁜 띠로 들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부활절의 사인펜으로 축 부활 그랬는데 이 사인펜이 얼마나 센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흰자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건 먹을 수 없고 안 먹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요 손톱으로 살살 파내가지고 아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계란만 생각나지만 사실은 이 부활의 계란 속에는 생명이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가운데 숨어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사람도 있었어요 낯뜨거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면목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혹은 외면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의미 있는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도 함께하여 증인이 됐던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사람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는 배단이의 마리아였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시기 바로 전에 아주 논쟁을 일으킨 헌신의 주인공이었어요 배단이의 한 집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단이라는 마음을 자주 들리셨는데 이 배단이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나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곳에 갑자기 들어온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배단이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극히 비싼 아주 값진 나드라는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온통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갑자기 향유 내염이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 향유는 몇 방울만 써도 집을 가득 채울 정도인데 아예 한 통을 다 쏟아 부어드렸으니까요 아마 그 작은 병 하나니까 이 향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그 침묵을 깨고 나온 말 치고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 값비싼 것을 한순간에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하나의 구별점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는 시각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그 마음의 진심을 다한 진실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유다는 예수님 전도단의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재정을 가끔 유용하고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모든 진실을 깨트려 보신 분이죠 그 말을 가로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가난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헌신 가운데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 그 여인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헌신했던 그 헌신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구제는 평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헌신을 그녀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나에게만 주신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해도 되고 좀 부유한 사람이 해도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도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때는요 마음이 심령이 감동이 가는 대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 시간 나에게 이 마음을 이 충동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진을 음성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녀가 그랬던 거예요 기쁘게 헌신했는데 당장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가로니더의 꾸중하는 말이었어요 명백한 낭비다 하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계산도 빠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은 300대나리온 정도인데 이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 되니까요 1년 연봉을 한 번에 쏟아 부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낭비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막아서면서 그녀를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라고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다들 삐뚤어 보는데 예수님은요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가 한 행동의 진심을 보시고 그녀가 한 행동의 의미까지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생각한데 구약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상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직분자가 있어요 한 종류는 왕이고 그 다음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고유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이 세 가지 구약의 중요한 직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서 활동하셨지만 외적으로 공적으로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기름 부어서 임명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시기 전에 그 십자가 시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녀의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녀의 사랑과 그 마음의 감동 때문에 했던 일인데 누군가는 낭비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오부 14장 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사랑하면 내 것을 낭비하며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죠 가끔 원거리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잠깐 만나기 위해서 세 시간을 갑니다 잠깐 만나고 세 시간을 달려옵니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허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뻐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마음 다여 드린 헌신을 정말로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인질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내 삶에 거룩한 헌신이 계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름을 달리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요 굳이 낭비라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 안에서 이런 거룩한 낭비를 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원 중에서 한정돼 있고 가장 아까운 것이 시간이에요 지혜롭게 아껴 써야 돼요 분초를 다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신 주님께서 만드신 법이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날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믿음 없이 살다 보면 예배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고귀한 시간이에요 고귀한 시간이에요 넉넉히 낭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임해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 사장대가 칸타타를 연주할 때에 한 30여 분 동안 연주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준비하는 데는 몇 날 며칠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전부 쏟아 붓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 마음에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다면 이 모든 사람의 노력과 열정과 땀이 충분히 전달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요 유대인들을 갖다 게으르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게으른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7일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루를 제쳐두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휴일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 사람들 게으른 민족 자기만 돌면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종도 놀게 하고 짐승도 놀게 하고 참 시간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빈공하게 되었습니까? 시간을 낭비한다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가장 잘 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반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 시간을 질적으로 더하여서 그들에게 돌려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 시간을 들여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본문의 마리아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돈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아니 1년치 전봉을 한 번에 날리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의 제사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값비싼 소도 양도 잡아가지고요 모두를 번제로 불살라드립니다 참 큰 낭비처럼 여겨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것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가 11조를 실천합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을 때 야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고 살 수가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11조를 들여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지정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이하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이하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드라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니라 만군의 이하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헛되이 새해 나가는 것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규모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 시험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실천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주님 앞에 시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저는 우리 온 교인이 온전한 일조를 드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 그의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유다는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에베 4장 28절에 보면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는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비난하고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어떤 저자는 도둑과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상반된 경우인데 도둑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노동으로 생겨난 가치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그럼 그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노동으로 생겨난 가치를 가져다가 남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경우이죠 우리 웨슬리의 말처럼 최대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되 가능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낭비, 허비를 하신 분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믿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께서 자기 생명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인질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단합니다 4등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결단이 나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예수님이 생명 주셨다면 나도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 내놓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그 생명 우리도 받았다면 나의 생명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사랑, 열정, 헌신으로 드리는 낭비는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린 모든 정성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에 결단고 부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절대로 누굴 속이거나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를 보면 참 잘했다 하지 찾아가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 보면 마음으로 참 기쁘고 귀하다 생각하는데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박수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물 주실 텐데 칭찬해 주실 텐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하늘에 상급이 깎이면 어떡하나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요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고 잊지 않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글씨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렸습니까? 더복된 시간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또한 이웃을 위해 내 가진 재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시간과 생명을 드렸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것이 만약 숫자로 나타나고 눈에 막 보인다면은요 우리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증권에 투자한 사람은 코스피 지수만 맨날 봅니다 컴퓨터 아래 막 돌아다녀요 맨날 지켜봅니다 절대 이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만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아주 천낭을 찍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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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한 것이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숫자로 보인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인생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의 일에 분명히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도 다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봉 6장 20절에 약속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오늘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실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당시 나드 한옥합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여인이 결혼할 때 혼수로 갖고 하는 지참금으로 갖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거예요 위기를 대비한 최후의 자기의 보물입니다 왜 그것을 깨워주니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며칠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며 정말로 내 것을 드리기를 정말 잘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뵐 때 그 마음에 아마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최고의 현신했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일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가 않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지참했는데 이 세상에서도 행복했고 주님 만나니 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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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